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지성 임신깝질 시전하다가 남편한테 개쌍욕 처먹고 그것도 모자라 박제가 되어버린 그런 여자들이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아니 내가 지새끼를 임신했는데 그런 나에게 개쌍욕을 퍼붓고는 그대로 가출 또 잠수를 타버린 남편 아니 여러분 이게 정말 임신깝질이 맞아요? 원제 제가 임신깝질을 한 건가요? 바로 어제죠. 저희 남편이 가출을 해버렸는데 제가 정말로 임신깝질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임신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잘 참아왔어요. 하지만 어제 새벽엔 특히 너무 심했던 게 몸을 가누기도 정말 힘들고 또 갑자기 그 와중에 어떤 음식이 너무 땡기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시간도 시간이고 남편도 쿨쿨 자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찌해서든 한번 참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그게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야 나 꽁꽁이 먹고 싶어 라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은 자다 낀 부수수한 얼굴 그리고 잘 안떠지는 눈으로 인상을 팍 징그리면서 폰을 열어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러더니 야 지금 보니까 근처에 있는 가게는 문을 다 닫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래서 안 사줄 거야? 이랬더니 차로 한 30분 거리에 하나 있긴 한데 내가 거길 다녀올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요. 30분 거리면 왕복 1시간이나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그 긴 시간 동안 이 늦은 야밤에 거기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도 없이 집에 혼자 덩그러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무섭고 서운할 판인데 남편은요. 딱 저 한마디. 아니 저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어떤 말도 없었고 그냥 사올게. 이게 끝이에요. 이거 뭔가요? 아니 눈앞에 있는 저는 정말 하나도 안 보였던 걸까요? 여하튼 그랬어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금 뭐하는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제 나름 서운한 마음에 살짝 짜증을 했더니 이 남자가 옷을 입다 말고 저를 막 죽일 듯이 노려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이씨! 뭐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 그지 같은 일아!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온갖 쌍욕을 다하더니 그냥 나가버려요. 그리고 3시간이 넘도록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그걸 사러 간 건가 싶어서 처음에 1시간 정도를 울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게 계속 안 들어오니까 눈치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톡으로 연락을 해봤는데 남편이 지금 이 새벽에 네가 나한테 한 짓거리는 임신 갑질이야. 나 이제 더는 이 그지 같은 꼬라지 못 받아준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잠수를 타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저희 남편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거는 저도 이미 예전부터 잘 알고 있던 겁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 MBTI 극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음식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움직일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1시간가량 집을 비워야 되는 이런 그지 같은 상황 자체가 나는 너무 서럽다. 이거를 남편에게 공감받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임신한 아내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그게 너무 미웠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임신 갑질하지 말라며 쌍욕을 한 것도 모자라 가출까지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가요? 이게 정말로 임신 갑질이에요? 참고로 어제 잠은 시댁에서 잔 건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하루가 넘어가는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 여자가 진짜 미쳐나? 아니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야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 병원을 가라 제발 좀 도대체 왜 네 남편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남편이 뭐 죄지 아니야? 2번 이야 지금까지 저런 식으로 얼마나 그지같은 갑질을 당했으면 아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군말 없이 바로 검색하고 왕복 한 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나가는 남편이 그런 임신한 남편에게 대놓고 개싹욕을 다 박았을까 싶다. 네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남자 누군지는 몰라도 진짜 인생 똥발받고 너무 불쌍하다. 3번 아니 지가 처먹고 싶다는 거 사오겠다는 남편한테 지금 뭔 개소리를 한 겁니까? 정신줄 났어요? 뭐? 뭐? 남편 혼자 보내고 혼자 있는 게 무섭다고 아니 그럼 남편 부모님이랑 다 같이 살면 되겠네 그럼 남편이 새벽에 나가도 너 하나도 안 무서울 거 아니냐고 합과를 해 이년아 합과를 4번 그래 남편은 극튀지만 쓰니 너는 극미친이 아닌 것 같아요 5번 누가 보면 지 혼자 임신한 건 줄 알겠네 그래 맞아 이거는 절대 임신 갑질이 아니지 그냥 네가 사람 새끼가 아닌 거고 인생이 썩어서 그런 거야 너만 그래 너만 추가 지금 댓글들 반응 정말 놀랍네요 저번에 어떤 사람이 요즘 네이트판을 보면 극튀 사람들이 점령을 했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난 안 믿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틀렸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에 공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들 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소리 해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 마음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래요 이왕 글 쓴 거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가게가 너무 멀어 왕복 1시간이나 걸리네 그럼 내가 다녀오는 동안 자기 혼자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우리 자기 너무 속상하겠다 내가 미안해 이 정도 말만 해줬다면 저도 기분 다 풀렸을 거라고요 한 시간 동안이나 남편 없이 혼자 있는 게 싫었던 거 이거요 단순히 야밤에 나 혼자 있기 싫다 이런 마음이 전부였던 건 아니었어요 안 그래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 남편을 깨우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안쓰럽고 되게 미안한데 그런 상황에서 또 왕복 1시간 거리를 혼자 갔다 오겠다 하면 저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미안하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을 오롯이 나 혼자 견디고 있어라 이건데 이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공감을 해줬다면 저렇게 아무 말도 없이 행동을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다들 멍청해? 아니 이걸 왜 몰라요? 공감하는 건 몰라요? 공감? 아시겠냐고 이런 복잡한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지고 자기 판단대로만 행동을 하는 남편이 너무 짜증이 났던 거고 그래서 그게 서운해가지고 한 소리 했던 게 전부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한 행동이 정말 임신 갑질이냐고요? 말해봐요 댓글 1번 안 그래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 남편을 깨우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안쓰럽고 미안한데 그런 상황에서 한 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저는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미안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결국 미안한 마음을 덜고 싶어서 너희 남편이 공감을 해줬어야 했다 이거요 지금? 아니 뭐 이런 거지같은 인간이 다 있냐? 고작 지 마음 하나 편하자고 남한테 공감을 구걸하고 앉았네 헐 2번 추각을 보고 댓글 씁니다 네 이거 지금 이거 임신 갑질 맞고 아니 아니 그냥 정신병 같아요 참고로 저는 그게 F입니다 완전 F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제가 봐도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제가 쓴이고 새벽 1시간 거리를 나간다고 우리 남편이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1시간이나 걸린다고? 너무 먼 거 아니야? 자기야 미안해 근데 이 새벽에 나를 위해 거길 다녀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해줬을 거예요 남편한테 미안한 부담감을 혼자 견디는 게 싫었다고? 아니 그러면 애초에 깨우질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나중에 남편이 사온 거 맛있게 먹으면서 정말 고마웠다고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뭔 짓거리야 이게 지갑 깨워서 자다 말고 나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성질이 웬 말이야? 인상 진짜 개 썩었다 3번 아 이거 진짜 개 또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미안해하는 자기 마음을 몰라줘서 화를 냈다고? 야 이 뭐 그지같은... 4번 야 남편이 보살이다 보살 왕복 1시간 거리 임신 갑질로 새벽에 깨우도 아무 소리 없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 지랄을 떠네 야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에이씨 이거 나 참하거라 퉤! 5번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여하튼 그래요 있으니 지금 제일 심각한 건 말이야 지금 이토록 많은 그것도 지를 욕하는 댓글이 달린 걸 보고도 그것 아직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지 남편 진짜 불쌍하다 6번 이거는 MBTI 문제가 아니야 그냥 네가 미친 거죠 아이고 세상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조금 있으면 지를 쏙 빼달면 또라이를 하나 더 낳을 텐데 그것도 어쩌면 좋냐 재앙이다 재앙 아이고 8번 아니 그럼 애초에 처먹고 싶다고 말을 하질 말든가 그것도 아니면 가지 말라고 조용히 잡든가 이렇게 대놓고 갑질하고 시비 거는데 이걸 누가 참냐고 그러면서 공감해 주세요 이지라이 이래가지고 글 지우고 도망을 갔어요 아래는 원본지킴이 댓글입니다 댓글 1번 그래 내가 너 글 삭퇴할 것 같더라 어려웠지 박제이 지난 본문이랑 추가글까지 내가 댓글 열심히 달았는데 그래 결국에 톡 꼈네 근데 얼마 가지도 못하고 또 잡혀왔네 끌 끌 끌 끌 끌 3번 저번에 김치찜이 어쩌고 저쩌고 시부름거렸던 걔랑 같은 애 아니야 MBTI가 어쩌고 하는데 이거 완전 똑같은데 자매니 댓글 김치찜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남편들 너무 불쌍하다 이건 뭘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있으면 가지고 올게요 기도 열심히 하란 말이지 4번 아니 몸도 가누기 힘들다고 해서 그 와중에 처먹을 게 생각이 나냐 참 놀랍다 5번 내가 너 박제될 줄 알았지 크크크크 자택 말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이거야 남편을 새벽에 불여 먹었다 남편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알았다고 조용히 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너한테 미안해하는 마음을 몰라주고 네 멋대로 행동하냐 이래가지고 화가 났다는 건데 이야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것도 일종의 가스 라이팅이죠 그냥 갔다 오지 말고 무거운 내 마음도 다 탈어주고 가라 이거 아니야 와 진짜 갑질이죠 나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런 건 대단해요 아무튼 이거 김치찜 뭔지 한번 있는지 찾아보고 있으면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